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이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시 성매매 현장에 있던 여성 A씨의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이 강제 수사에 해당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겁니다. 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이 사진 촬영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가를 상대로 지키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